빠른 출고, 즉시 출고, CM모터스는 불가능합니다. 안 돼! 안녕하세요, 이현아입니다. 삐깝! 벌써 가을입니다. 2024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2024년 CM모터스 총정리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빠른 출고, 즉시 출고, CM모터스는 일단 불가능합니다. 아니, 너 그러다가 CM모터스한테 혼나! 라고 하실 분들 계실 텐데 사실이에요. 많은 다른 특장 업체들이 빠른 출고 가능하다, 즉시 출고 가능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CM모터스는 현재 대기하고 있는 고객이 천명이 넘는데요. 이렇게 대기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출고가 늦을 수 있다는 건데 대체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기다리면서도 CM모터스에서 출고하느냐? 그것이 알고 싶으시잖아요. 사실 차를 사면 계약하자마자 빠르게 나오는 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안 됩니다. 빠르게 출고가 불가능합니다. 타 회사보다 늦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M모터스의 고객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이유 사실 한 달에 업계에서 가장 많은 150대 정도를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산량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생산량만 늘리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품질과 기타 사후관리 등까지 늘려야 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생길 수밖에 없대요. 그리고 한 대에 한 대 인디비절로 오더로 만들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을 수도 없대요. 그렇다면 나만의 CM모터스, 나만의 특장차를 갖기 위해선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로만 계약 및 생산 1위다, 출고업계 1위다? 아닙니다. 실제로 차량을 보유하고 생산하고 있는 주차장이라던가 공장 모습 지금 보고 계신데요. 와 대박이죠. 의전, 차박, 패밀리용 등 모든 구성의 디자인이라던가 컬러 등 모두 인디비절로더가 가능하고요. 이걸 다 구현을 해줍니다. 인디비절로더 말은 쉽죠. 그런데 꽤 오랜 시간 파츠 하나하나 연구 개발을 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차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거를 외주를 주는 게 아니라 특히 직접 연구하고 개발하고 생산하는 시스템을 다 갖춰야 되잖아요. CN 모터스가 이 모든 시스템을 갖춘 유일한 업계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뭘 보여드릴 거냐. 어떤 아가들을 출고받을 수 있는지 하나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먼저 CN9입니다. 얘는 진짜 기본에 충실한 아이입니다만 예쁘죠. 그냥 카니발을 출고하기 싫고 실용적인 것들만 고르고 골라서 나만의 카니발. 하지만 너무 거창하기는 싫다. 나는 딱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CN9을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패키지 상품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1번 와 실내 무엇 바닐라와 오렌지 그리고 네이비 포인트가 들어가는데 바닐라 시트가 너무 예쁘긴 해요. 그런데 발로 차거나 손때가 타거나 이런 거 걱정되시죠? 발로 차거나 손때가 타는 부분은 기가 막히게 네이비로 딱 처리가 돼서 예쁘고 화사한데 실용적이야. 예쁘고 화사한데 어느 각도에서도 예뻐. 이게 바로 패키지 1번입니다. 카니발 하이리무진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이고요. 카니발의 기본 가격이 6,700만 원인데 옵션가가 1,185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1번 패키지 차량의 총 가격은 7,885만 원이고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물론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패키지 2번은 바닐라와 그린이 합쳐졌습니다. 1번하고 비교하면 같은 바닐라 베이스인데도 차이가 확 나죠. 산적아 너는 1번, 2번 고른다면? 나는 1번 저는 지금 타고 있는 이 바닐라와 그린이 더 예쁘거든요. 이렇게 취향 따라 차이가 납니다. 이 차량은 카니발 하이리무진 그래비티 등급을 기본 옵션으로 해서요. 기준가가 7,305만 원입니다. 그리고 패키지 2번으로 추가 옵션을 넣으니까 1,110만 원이 추가가 돼서 토탈 차량 출고 가격은 8,415만 원이요. 자, 2번 차량 봤고요. 이번에는 3번 차량으로 뿅! 이번엔 찐 제 취향입니다. 와, 진짜 미쳤다. 옐로우와 엘브라운이고요. 패키지 3번입니다. 자, 이 차량은 카니발 하이리무진 시그니처 등급 가솔린을 기본으로 해서요. 6,770만 원 기본가로 시작을 하고요. 옵션이 2,204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8,974만 원이 출고 기준가고요. 이 옵션은 이 색깔만 해도 되는 거 아니고 이 패키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인디 오더인데 제가 패키지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좀 하나하나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차량은 내리기가 싫다. 너무 예쁘다. 와, 진짜 미쳤는데요? 자, 패키지 4번은요. 블랙과 옐로우의 조화인데 저도요. 튀는 색깔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색깔 시트는 좀 부담스러워야 하시는 분들은 좋아하는 색깔을 이렇게 포인트로 넣는 거죠. 이렇게 노랑을 좋아하는데 노랑차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노랑이 포인트로 들어가는 거죠. 이 차량은 노블레스 카니발 하이리무진 5,665만 원에다가 옵션가가 3,100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의 출고 기준가는 8,765만 원입니다. 아, 여러분 진짜 차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는 또 다음 차량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5번 패키지 만나보시죠. 와, 시트가 네이비와 바닐라 파이핑의 조합이고요. 벨트도 바닐라가 들어가서 사실은 좀 무난하지 않을까 했는데 여기 실내 퀼팅이나 이런 게 오히려 더 화려한데요. 그리고 이런 스타라이트라든가 위쪽에 천장이라든가 정말 정말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량은 벤테일러 하이리무진입니다. 와, 럭셔리함이 정말 미쳤는데요? 이 차량은요, 하이리무진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이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여기에다가 추가 옵션으로 벤테일러 리무진 시트와 의전용 리무진 시트 등 다양한 추가 옵션과 스타라이트까지 해서요. 토탈 출고 기준 가격은 9,500만 원입니다. 보라색 침대라니! 와, 이거 대박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은 차박 패키지인데요. 이 차량은 카니발 하이리무진 그래비티 등급이고요. 6,933만 원에서 시작합니다. 추가 옵션을 모두 포함하고 나니까 옵션가가 1,760만 원. 그래서 토탈 출고 기준 가격은 8,693만 원입니다. 오, 진짜 세상에서 제일 비싼 침대인데 제일 탐나는 침대 중에 하나네요. 차에서 시간 많이 보내시는 분들은 차박 패키지를 정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제 구독자분들도 이거 견적 좀 알려달라는 분들 많으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CM모터스 영상을 촬영할 때는 구체적인 옵션 기준가나 출고가를 안 알려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홈페이지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다 나와요. 그런데 오늘은 영상에 바로바로 알려드리는 이유는 하도 많이 물어봐서 그냥 제 영상 하나 보고 총정리하시라고 오늘은 뭐다? CM모터스 패키지 총정리 영상 자, 이렇게 해서 CM모터스 예쁜 건 인정 그런데 특장차는 AS가 생명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번 하반기와 2025년 1,4분기에 거쳐서 AS 센터 및 PDI를 전국에 62개를 둔다고 합니다. 오, 정말 촘촘하게 서비스망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래서 특장 차량은 CM모터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CM모터스 차량들을 꼼꼼하게 살펴드렸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모아서 CM모터스 Q&A 진행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CM모터스 패키지 중에 내 취향을 골라서 댓글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분들 중에 세 분을 추첨해서 이하나TV 신상 스티커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